안녕하세요 여러분 쏭아이 하늘맘입니다 하늘이가 만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이를 위해서 만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이버에 접속을 해줍니다 은하수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살산만두에 대한 정보들이 뜹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란 생선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서 생선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편식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뽀로로 생선 만드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D3가 포함되어 있고요 만두 크기도 4.5cm의 미니 사이즈라 아이들이 먹기에도 너무 편할 것 같죠 아 아